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흥이 남아 후회 안에는 왔어 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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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뭐 벌써 700원이야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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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겠네. 정신수양. 정신수양. 음... 휴... 보여줬 내 삶... 내 삶에 한 점... 후회도 없다. 권왕 왔어. 아씨. 달력. 달력 여기서 도움될 것 같은데. 피의 달력. 지구력이 있으면 달력도 있어야 해. 32된 밖에 안들어왔네. 퉁퉁퉁퉁. 요흔. 돈 많은데. 왜 형질 먹고싶네. 상자부터 합시다. 난 돈이 많아. 아. 아. 엇가 아님이고. 엇가 맞음. 훅. 그게... 따라서에... 엇가 맞음. 흠. 아우를 강화하는 자들 일단 제거 음 마요 사야겠지 와플 먹고 모루표 사고 오션 천재도 쏴서 석재 달력 1만큼 남았네 아니 천재 왜 안 나와 천재 아닌데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씨 아니 내 체력타 어디갔냐고 코이츠 체력이 없는 에이 개미냐 포션도 빠지고 개파이네 체력타이네 침탑에 와 이리 또동놈들이 도움드리받아 광풍 쓰면 훨씬 나을텐데 근데 광풍 쓰면 지워야 될 카드도 하나 늘어난다고 제로잭스로 주세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요가 빨리 강화 되었겠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엘리트 두 마리 쉽지 않음. 전투하고 교훈 봐야 되겠는데. 그래서 엄한 거 안 나왔으면 됐다. 뭐? 뭐? 신속 쉬엄쉬엄해라. 아이고 새싹에. 마요뿔 좀. 일콤영상 빨리 나와야 되는데. 하. 내 교훈. 백. 백. 한 바쿠 더 돌려. 라데쿠. 석세 달려 오기 전에 빨리. 아. 아들. 이거. 야. 양쪽. 여기. 여기. 뭐. 죽어라 펄레같은 놈들 라그 겁나 약하네 나 약하네 깎아털 전지 전지 피마리 타격수비라도 하나 더 지울 수 있겠지 이겼네 이겼네 내 전지 가져가겠네 그냥 니 가지라 필요 없다 아니 가지라니까 가지라고 경강 못 뽑을 뻔했네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아 아 내교훈 뭐 이게 유부린이야 진짜 삼대장 미쳤네 이게 판도라의 상자님 온갖 악한 것들이 튀어나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니 판도라 상자에서는 희망도 같이 나오는데 왜 디펙트가 안 튀어나오나 어디 짱박혀 있겠지 어디 짱박혀 있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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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신십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충 보스 유물 안 되셨냐고 놀이다가 말하다가 카카 털보고 인정하는 도네 아우 이거 진짜 속이 깝깝한데 깨시는 왓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해야 된다 킹재관력 어림도 없다 아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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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전 천 아 천잰데 능숙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에서 능숙먹고 에서 천재먹으면 되겠다 개몽 쓸까 개몽 쓰면 경각일코 병상아님 없 낭애님 백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시모 시모 분리 설계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콜랑 오뎀인데 뭘 위해서 그렇게 방어도를 열심히 올렸나 룬반구 방플 피해서 모임 일단 나부터 교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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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마이오블 매요 신성 강화 해야 돼 말아야 돼 3 2 3 2 0 4 칩에 칩에 현실집에 5 5 5 5 5 5 뭐 복제함 복제할 거 없는데 전략에 천재다 복제할까 천재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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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오 복제 마이오 복제 전지 복제 전지 복제 전지 복제해서 덱 좀 꽉 줄일까 전지 천재 정답 정답 비마리 아까 집에 넣는게 나았을수도 있겠다 집에 넣었으면 일단 덱파워는 완성되는건데 3 게임 아 아 아 나 진짜 때릴거야 말거야 나를 때릴라 나를 때릴라 놀려차기 놀려차기 아까 그냥 집에 먹고 덱파워라도 완성시킬걸 그랬네 하이구 참말로 전지 천재 두개 맨 밑에서 뭐하냐 진짜 뭐하냐 쟤들 축성 축성 신성 모독 신성 모독이다 소위 콜 orsch 這個 combo accident report 안들 이 요 소위 과도사 메뉴판 특 격겜 콤보판 같음 격겜 콤보판은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딱 그에 와도자 다 피고 있는거지? 잡을 수 있나? 정말 쉽게 잡네 퐁기 슬랩 아 서순 비힘송 와우 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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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칼부터 잡는게 낫겠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을 것 같아 와보 아닐 맨 이기면 그만인거 아닐까? 아닌가 음 이럴거면 그냥 추거를 하나 줍시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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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얼 추얼 왜 이렇게 꼴비실치? 먹기실치? 추월아 앞으로 잘하자 네 화상이랑 부상이나 쓰자 부상은 엔드에 있네 젠장 전지전지 화상화상 티야 콤보 미쳤다 이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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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하네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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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치웠나?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스펙의 완성이다. 13은 죽어서 괜찮은데. 몇 들이지? 60은 어차피 연타도 아니네. 뭐? 석세살려가 그게 무슨 소리니? 석세살려가 그게 무슨 소리니? 석세살려가 그게 무슨 소리니? 규준 2장 이벤트도 안 떴는데 1300골드네. 띠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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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온.